푸쟁이, 뱃뿌, 하이 X2 머리를 감으셨나봐요 신났어요 어때 인쇼? 머리 차... 마구 찌러나지 마! 마구 찌러나지 마! 가자! 마구 찌러나지 마! 머리를 상큼하게 감으셨네? 제가 캠핑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캠핑 갔다 오셨겠다. 장장님 제가 너무 나가지고 장장님 카테 끄고 와가지고 이게 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저... 저 괜찮으신 거죠? 네 잠깐만요! 결국에는 나한테 왔어. 이사람 누구야? 이사람 누구야? 나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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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는 나야? 어머 페퍼 오랜만에 봤는데 페퍼야 나 앞으로 가지고 갔는데 어구 그랬지요 그랬지요 안 만져줘서 그랬지요 페퍼 이리 와 효수 이모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 이모 저희 루틴이 있다야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자신 없으면 그냥 자전거 타고 오라고 어딘지 모르겠어 자신 없었어 칼을 샀는데 쓰지를 않으시네요? 두려움을 운전할 수 있지? 저번에 타봤잖아 나의 마이크 목숨 내놓고 탔지 찍혔잖아 너네 목숨 효수이는 블랙핑크 다 보셨어요? 저 준비하고 있어 지금 아직 무대 영상을 무대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약간 안무가 완전 정확하지가 않아요 얼굴 위주로 나오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런 거 있고 저 희석으로 문제있어 친구들끼리끼리 인거 알지? 너도 뭐 하나에 문제 있어 너는 뭐지? 넌 뭐라고? 나 인클릭 들고 왔어 자격지심 딴 뭐지? 딴 없잖아 너 평발 너 발에 튀는 놈이다 아니야 튀는 아니거든 종양이야 종양 내 상식적으로 넌 다문져있지 발이 문제야 너 발이 발이 좀 문제긴 해 신발도 하나 바퀴 모시는 바보같은 환경을 해도 웃고 있었는데 지금 조영이한테 침대 충만이 너무 살아났네 아니 근데 물뿌리가 진짜 살아났네 아 가짜뉴스 내가 EBS에서 봤어 가짜뉴스 가짜뉴스 좀 그만 봐 진짜야 진짜 이거야 어디서 봤는데? EBS 거짓말이야 진짜야 난 EBS에서 지렁이는 물을 부으면 다시 살아났네 이러면서 해? 저거 신기하게 하라고 했잖아 저렇게 말라죽으면 살아났네 그게 신기하다니까? 그게 신기한 포인트야 그래? 너 왜 너무 봐 야야야 좀 멀리 좀 봐 거기 앉자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이뻤어 태포야 태포 이리와 이쁘다 그래 그녀의 손 찍은다 아니야 태포야 귀찮지 않아 솔직히 너 솔까말 말해봐 태포는 아이라고 검사인 사이야? 도로 검사인 사이야? 도로 검사인 사이야? 검사인 사이야? 검사인 사이야? 사람 물먹게 하는 거 잘해 선생님 네? 탁월해요 아유 정말 정말 거짓말쟁이 숨었어요 숨어버렸어 앉아 엎드려 그냥 기다려 거기 기다려 아 이뻐 우리 셋 중에 페포가 제일 잘 될걸? 하하하하 이봐 말 다 알아들어요 저리 치오 삼성폼 하하하하 저리 치오 또 바꿨어 얘한테 전화 걸어줘 본 적 있어? 아니 진짜 킹받아 전화 왜왜왜왜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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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 컬러링이라고? 구가서비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킹받는 거야 전화 근데 하하하하 구가서비스 왜 하세요 저거? 아 그거 옵션이에요 아 옵션 근데 바꾸라고 했는데 안 된대 하하하하 저 컬러링을 서비스라고 아까 돈을 받는게 너무 어이없는데? 하하하하 돈 받았어? 하하하하 왜 받냐 그걸 왜 신청했냐고 바로 당장 신청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옳지 거기 있어 하하하하 공주님 오 공주님 그랬어 잘 찍어보세요 어 잠깐만요 초점이 어? 갤럭시 유저의 사진 실력은 너는 근데 나에 비해서 처음을 못한다 사진을 하늘 좀 나와야 돼 하하하하 아 진짜 이게 뭔데 진짜 야 옆에 계속 앉아있었는데 그때 못찍고 뭐하냐 야 신중하게 됩니까? 하하하하 저리 치워 삼성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삼성폼 쓰는 사람들한테 욕먹어 진짜 싫어 아니 나는 얘가 싫은게 싫어 뭔 말인지 알지 응 나 너무 잘 찍었어 엄마 하하하하 엄마 뭔데 어 근데 페퍼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 찍어줬으면 좋겠어 나 진짜 나와 나 진짜 나와 나 진짜 나왔어 어 봐봐 아 근데 왜 목을 자른거에요? 페퍼 귀엽잖아 이 다리를 왜 잘랐어? 귀여워서 구도가 좀 클로즈업해서 이번에 봐볼게요 네 페퍼는 지금 다 있거든요 너희들만 하면 되거든요 다 한거 같아요 다 보여주세요 포즈 잘 찍었죠? 포즈 진짜 맘에 들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너무 이쁘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귀여운데 왜 이봐 웃고 있잖아 그리고 쥐 자랑하려고 우리 이용해 오는 거잖아 기술 자랑하려고 아 또 내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야 너무 근데 너는 또 단점이 뭔지 귀엽대로 찍어놓고 쥐가 뭐야 야 이거 봐 어머 귀엽지 솔직히 빌어봐 그럼 보내줄게 하하하하 위에 공간에 넣어 내가 클로즈업으로 찍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정도를 찍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제가 알려준대로 위아래 비율 이상하게 몸을 차리지 마시고요 근데 잘난 척이 너무 심한 게 안 나는데 왜가 문제 있는 거야? 아니 난 비율 망치고 싶어 나 미치고 싶어 하하하하 너무 귀엽게 어 그래도 훨씬 나졌어요 행복해여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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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괜찮아 아까보다 훨씬 나졌어요 봐봐요 니가 아까 찍은 거 봐보세요. 이거랑 이건 내가 찍은 거고 여기 잘 찍은 거 저희도 재밌는데?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여워 자 합격입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제가 발전시켰습니다 오 야 핑크 그룹 앞에 딱 보이거든? 핑크 그룹 앞에 딱 보이거든? 야 여기 한번 걸어가 봐. 페퍼랑 쭉 네 아니 좀 예쁘게 가주세요 예쁘게? 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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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가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너 키 140이지? 아니 나 170도 안돼 넌? 하하하하하 오늘 일요일이야 아 이거 풀먹네 누가 또? 어? 베퍼! 풀 먹으면 안 되잖아! 삐이 한번 여기서 해줄게 자! 베퍼! 우와! 퀘퀘퀘! 퀘퀘퀘! 자! 삐압! 우와! 퀘퀘퀘퀘! 안녕하세요! 베퍼 곰이다 곰이!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펠퍼가 동네에서 좋아하는 애야 근데 진짜 치약 환경같다 왜이래 왜이래? 신용도 안쓰는데 나는 얼큰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는 뭐하는 아메리카노야? 근데 얼큰한 뭐라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얼큰한 아메리카노가 있어요? 어! 메미 시끄러워 메미를 예임시 해주세요 메미야! 미쳤니 너네? 오!! 퀘퀘퀘클뿌 헤잇 황이라고 하니까 쳐다봤자 이게 되게...얼마나에요?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는 얼마 시나면 돼요? 펫퍼 어디가요? 이거 근데 진짜 조금 빨라진거 같다 빨라졌어 자!페퍼가 귀를 툴려고 해요 오! 배부러 좀 빨라온거야 자!봐보세요 너네 앞으로도 신경 안쓸걸? 이거 봐 미끄러졌다 미트 나이스 어머머머머 뱀프 여기 갈라고 어머 진짜로 여기 갈라고 어머 진짜로 오늘은 살 거 없는데 가자 뱀프로 가자 여기 말도 잘 들어 진짜 우리 셋 중에 얘가 제일 말도 잘 들어 오빠 기다려 한복이 그림 같아요 잠깐 끝에 올게 아니 나 아메리칸 먹을 거예요 돈 먹으면 돈 먹으면 찰나요 아니야 아빠 물 안 마셔 안 먹어 줘 제발 언니 소원인데 아쉬워 아쉬워 손 손 손 손 손 손 두 손 두 손 머리가 안 나고 아잇 양파 지킬 수 아이고 왜 바삭되었어 공둑이 갑시다 공둑이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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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언니 이제 간다 너 대기업차 타고 다닌다 장난다 대기업차 야 아니야 안녕 인사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무리 다 가야 진짜 진짜 질린 것 같은데 빨리 가세요 야 앙큼한 폭스 아쉬워 우리 앙큼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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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올려야되거든 아웅 사연씨 진짜 냉실링보다 많이 한다니까 아웅 아웅 야 큐티 섹시 앙큼 아웅 잘가 조연이가 없어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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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평한 곳을 맞추면 딱 갈지 아웅 왜 이런데 소리 왜 이런데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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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개시끄러 저게 맞아? 하하하 계속 깃거려 사고는 안나겠다 다행히 주면 아웅 손 손 아웅 하 맛있다.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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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을 배고파? 슬픈, 이리 보고! 주름쉽다 주름. 주름 먹으러 가자. 주름 먹으러 가자. 아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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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손 하이 손